이 이 이 종조사 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허물압는 사이에 세웅되는 회화체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기분을 더해주고 주로 남성이 세웅합니다. 1.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모르는 사실을 묻는 질문과 상대의 물음에 대하여 되묻거나 확인하는 등의 의미에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더해줍니다. 특히 비난 힐책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대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상대에게 불만의 감정을 완화시킵니다. 도다 도라이 도다 도라이 도다 도라이 겐기까 겐기카이 겐기카 겐기카이 겐기카 겐기카이 점프 全部合わせて何個だ?全部合わせて何個だい? いつ来た?いつ来たい? いつ来た?いつ来たい? これが君のものか?これが君のものかい? これが君のものか?これが君のものかい? いったいどこへ行ってたのか?いったいどこへ行ってたのかい? どうして嘘をついたんだ?どうして嘘をついたんだい? どうして嘘をついたんだ?どうして嘘をついたんだい? なぜまた来た?なぜまた来たい? なぜまた来た?なぜまた来たい? なんだこんな様でなんだいこんな様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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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납득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거나 가볍게 받아 넘기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더합니다. 아, 네 알ák?ship 어디? 싶어? 아, 네 알ák? 아, 네 알ák? formas commun 디Ar 지난달에 있는 물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반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그 반어에 대한 말아는 사람의 감정을 더해 표출되게 합니다 제가 그런 거 먹을 거라고 하기가 독일 것 같네요 어느 날 그런거 할 수 있을까? 4. 허물없는 사이이거나 한참 아랫사람에게 가벼운 아투로 사용합니다. 아 아 こう見えたって俺は男だ。こう見えたって俺は男だい。 あんな奴はいやだ。あんな奴はいやだ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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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本当だ。は本当だい。 は本当だ。は本当だい。 やっと終わった。やっと終わったい。 やっと終わった。やっと終わったい。 5. 금지형에 쓰이는 경우에 그 행위를 호소하는 의미로 강하면서도 거친 표현을 나타냅니다. やめろ、やめろ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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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押すな、押す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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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押すな、押すな。 押すな、押すな、押すな。 押すな、押すな、押すな。 押すな、押すな、押すな。